어 됐다. 이 게임은 자, 케인. 케인이라는 게임이에요. 이 게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케인이라는 게임인데 얘가 이제 비디오 게임이 케인이라는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조금 이제 좀 무서운 어떤 공포 상황이 좀 연출이 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. 이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얻는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는 좀 공포 게임 분위기가 좀 나죠? 나올 것 같아. 어. 어? 어? 님들아. 님들아. 저 밖에 저거 뭐야? 봤어요? 봤어? 나 봤어. 무슨 눈동자 하나 있었어. 야 무서워. 엄마 불러. 엄마. 너 이거 몰라요. 살인자가 이제 왔어요. 살인자가 온 것 같아. 게임하니? 너 이거 안 들려? 어? 방문. 방문 열렸어. 야. 야. 방문 열렸어. 방문 열렸어. 방문 열렸어. 잠깐만. 잠깐만. 얘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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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문 열렸어. 얘들아. 얘들아. 어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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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닫혀 있었어. 닫혀 있었어. 닫혀 있었어. 야. 야. 너 또라이야? 좀 꺼. 어? 야. 이거 몰프 하다가. 아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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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. 몰게임 하다가 나중에 엄마한테 걸리는 거라. 살인자가 와서 네가 뒤지는 거랑 똑같아. 찾아. 제발. 와. 아니. 좀 문이라도 닫고 하던가. 아니. 야. 아니. 와. 아니. 너 게임 못하겠... 와. 아이씨. 발소리. 어. 어. 니마. 니마. 나 현질할게요. 나 현질할게요. 나 현질할게요. 현질할게요. 현질한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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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니네 게임. 내가 수익 올려줄게. 내가 니네 게임. 갔죠? 갔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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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죠? 저 지금 지르고 있어요. 문상. 긁었어요. 코드 입력했어요. 오케이. 구매 완료. 어? VIP 패키지 구매 완료. 우리 엄마 무서운 사람이에요. 누군지 알죠? 우리 엄마. 우리 엄마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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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래. 그. 그래. 국방부 장관이세요. 우리 엄마가. 너 스토리 보고 왔어? 많이 잘한. 아. 아이씨. 왜. K다. K다. 왜. 씌.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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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잇.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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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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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이씨 씨발 어어어어어어엌 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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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키야 야 나 죽으면 니네 게임 뭐 먹고 살래 어?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케인아 어 오 오 오 오 오 켄인아 켄인아 간식줄길 켄인이야 간식줄 켄인아 우와 와... 와.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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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.. 와... 와 씨... 이샤. 와... 이 나쁜 새끼, 어? 내가 이 게임에다가 얼마를 쳐 질러줬는데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